북한이 다음 달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사회주의 헌법 수정 개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.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 소집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. 다음 달 회의에선 헌법에서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또한 한국을 주적으로 명기하고 구체적으로 영토, 영해, 영공도 명백히 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.